한세대학교 이사회가 제9대 한세대 총장에 백인자 박사를 선임했습니다. 백인자 박사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를 졸업해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6년 한세대 정보관리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. 이후 2021년 IT학부 석좌 교수로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아 지난 3년간 발전기금 유치와 여의도순보금교회 한세대 정상화위원회와의 협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. 백인자 신임총장은 구성원들의 화합과 자유전공제 선제 도입과 대외협력 강화, 재정확충 등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백 신임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 18일까지이며 취임식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.